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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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공항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선보이는 공항TV의 임희진입니다 어 안녕 에어스타라고 내 친구입니다 아 공항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죠 이런 공항에 여러가지 이야기들 제가 하나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공항에 그거 있는거 아세요?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저거는 아 이거 모르시면 안되는데 싶은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알면 알수록 쇼핑도 쉬워지는 법 면세점 꿀팁 공항에서 이런 체험이 가능하다고요? 이것도 이것도 따뜻한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긴 여행길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와이 가기전에 에이드 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각 터미널 맛집 놓칠 수 없겠죠? 아 뚝배기 불고기를 먹어볼까나 한달에 두번 여러분들이 몰랐던 공항이 찾아옵니다 공항TV와 저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하 공항TV 런칭 특별 이벤트 평소에 인천공항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제가 취재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내식 캐리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취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TV 이륙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화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